식풍독은 온도, 습도만 잘 조절해서 음식만 잘 관리하면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토양이나 숨쉬고 있는 공기 중 어디에도 세균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가정집 중에서 70% 이상이 이미 병원성 세균이나 일반 세균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세균들이 공기 중을 통해서 또는 우리 손이나 조리기구를 통해서 음식물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먼지나 떼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니까 청소하기도 쉬운데 세균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보면서 청소하게 되면 이미 늦는 거고 그 전에 좀 세균이 잘 깰 수 있는 핫스팟들을 자주자주 청소하고 특히 살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식중독균이 과연 어디에 서식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중에서도 어디에 균이 가장 많이 있을까요? 욕조입니다. 욕조요? 사실 욕실이나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환기도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씻는 욕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일반 가정집 대상으로 세균 수치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욕조에서만 해도 무려 26%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변기가 제일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면대에서 17%의 세균이 발견됐고요. 변기는 오히려 이보다 작은 15%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욕조에는 살고 있는 세균들이 보통은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이 많이 주로 살고 있는데 황색 포도상구균은 아까 잠깐 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균 자체는 뭐 80도씨 이상에서 끓이면 어느 정도는 사멸이 될 수 있는데 이 균이 내뿜는 균주는 100도씨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한다고 해도 독소가 쉽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사용을 하실 때도 관리를 하실 때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화장실에서 물 이렇게 손 닦고 그러면 세균 번식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파해준 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나와서 부엌까지 이런 질병이나 세균을 옮기는 애들이 바로 파리 종류, 날벌레. 파리. 그런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화장실에 주로 많이 출몰하거든요. 이른바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 나잖아요. 그래서 하트벌레라고도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나방벌레예요. 나방벌레? 그런데 이 파리는 기본적으로 먹은 음식물을 다시 토해내요. 한 반쯤 토해내거든요. 그런데 나방파리도 파리 일종인데 얘가 또 하수구에 살잖아요. 오물을 먹어요. 그 섭취한 오물을 한 반쯤 토해가지고 막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진짜 꼭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식욕이 너무 좋아요. 수명은 한 5일 내지 6일인데 알을 일단 한 수백 개씩 놓으니까 굉장히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이나 유충이 모두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열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수구에서 서식하니까 뜨거운 물을 확 부어주면 되는데 아주 뜨거운 상태로 부어져서 팍 익혀가지고. 뜨거운 물 온수 나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분류되나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것도 소금을 넣어서 끓는 점을 높여서 정말 팔팔 끓는 상태에서 화상에 유의하시면서. 화장실이 이렇게 위험하네요. 다음 장소는 다용도실입니다. 정답은 세탁기예요.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세탁기 세탁조 같은 경우는 세제를 넣고 늘 돌리게 되니까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안을 이렇게 보면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틈새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여기에 뭐 찌꺼기들도 많이 끼게 되고 또 그쪽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역시나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세탁수를 검사를 해봤더니 1ml 안에 그 물 안에 곰팡이균이 무려 만 개가 넘게 검축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질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여러 가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도 그 안에 충분히 발견이 되기가 쉽거든요. 이런 균들이나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옷에 남아있게 되고 이 옷을 우리가 그대로 입게 되면 호흡기나 구강을 통해 또 피부를 통해서 이런 세균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세탁주도 중간에 중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또 빨래는 햇빛에다가 바싹 말려서 균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입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장소도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에는 어떤 곳에 가장 식중독균이 많이 살고 있을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 두는 게 아니고 바람들을 계속 내보내게 되니까 이 세균들을 멀리까지 전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여고에서 여고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균을 유발해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돌려서 에어컨이 바로 원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게 우리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때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곳에 늘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우리 에어컨 틀 때 다 창문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잖아요. 야외보다 밀폐된 공간은 이런 공기들이 폐에 직접 닿는 정도가 천 대 이상 되거든요. 정말 직접적으로 세균을 갖다 우리가 흡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필터나 냉각 핀 청소는 물론이고 에어컨 끄실 때 한 5분 정도 송풍기는 틀어서 충분히 습기를 말린 다음에 끄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이제 이쁘면 저희가功을 즐기고 있습니다.